질툰 대낸2 질툰 대낸2 질툰 대낸2 질툰 대낸2 질툰 대낸2 안녕하세요 질툰 대낸2 제작사 대표 현우진입니다. 질툰 대낸2는 이전에 만들었던 질승친구들 M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훨씬 더 오랜 기간 공제를 만든 게임입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우려와 기대가 있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재미있게 게임 즐겨주시고 앞으로 질툰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이번에 질툰 대낸2 게임의 사업 총괄을 맡은 담당자입니다. 굉장히 어려운 게임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질툰과 질친의 고정 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정말 괜찮은 게임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스태프들이 노력했습니다.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준비하면서 많은 일도 있었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게임 즐겨주실 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개발했으니까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네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좋은 컨텐츠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게임 만들겠습니다. 서비스 중단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더욱 더 재밌는 게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짤툰 작가 짤태식입니다. 다들 아시죠? 오늘 드디어 짤툰 대난투가 출시됩니다. 오후 3시부터 출시를 해서 아마 지금쯤은 다들 좀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계실텐데 정말 저희 게임팀이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으니까요. 많이들 재밌게 즐겨주시고 짤툰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